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11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펠리세이드 2.2 디젤 4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6,663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4,29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차량이겠죠. 제조사 보증관도 남아있고 주행거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이 금액 원가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9년 11월 28일 출고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26,663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뭐 특이사항도 당연히 없겠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4개 전부 다 너무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룩, 하이패스 로밀러,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킥.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6,670km.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시트, 통풍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시트, 운전석도 전동시트,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네요. 조수석 워크인 전동시트, 수축방 경보, 차선이탈 경보,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9년 11월에 출구된 2020년식 현대 펠리세이드 2.2 디젤 4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6,663km. 선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4,290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입금가 원가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